오늘부터 전시가 시작된 갤럭시 노트20하고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만져봤는데요. 먼저 아쉬웠던 점, 항상 S펜을 수납하는 구멍이 그전에는 기계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에 폰을 들고 오른손에 펜을 잡고서 그림이나 메모를 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다가 펜을 수납하는 게 편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왼쪽에 수납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겠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납하는 구멍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노트20이 있고 노트20 울트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모델의 폰이 있는 건데 제품명을 그냥 똑같이 써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도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노트20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새로 나온 울트라라고 한 번 만져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지랍을 부리려다가 말았는데 이 표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소비자가 어떤 게 보급형 모델이고 어떤 게 고급형 모델인지를 좀 알 수 있게끔 해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카툭튀의 정도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울트라는 카툭튀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걸로 두 모델을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카툭튀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얼마나 좀 덜그락거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도난 방지 케이블이 두꺼워가지고 그거는 테스트를 못해봤고요. 또 이 화면 끝 쪽을 코너 쪽을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동글동글한 게 이제 그냥 노트20이고 조금 더 각진 쪽이 울트라예요. 또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면은 울트라에는 이제 120Hz 화면 주사율 설정이 가능한데 노트20에는 그러한 메뉴가 없고요. 참고로 울트라도 화면 해상도를 최고로 올리면은 자동으로 60Hz로 바뀌게 됩니다. 해상도를 최저나 아니면 중간으로 놔야지만이 120Hz로 보이는데 확실히 부드럽고 이 스크롤이 손가락을 따라오는 반응도 훨씬 더 빨라요. 이거는 카메라로는 여러분들이 찍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꼭 맨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울트라에만 있는 50배 줌도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줌을 땡긴 상태에서도 손떨방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전까지는 막 끌리는 기능이 아니었는데 직접 또 써보니까 생각보다는 쓰임새가 많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요. 다만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보다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줌으로 렌즈 전환이 일어날 때 좀 버벅대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셔터도 눌렀을 때 바로 찍히는 느낌이 아니고 어떨 때는 셔터랙이 없고 어떨 때는 셔터랙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찍을 때 뭔가 찍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나는 제일 좀 아쉽더라고요. 다만 이 S펜의 반응성이랄까요? 이 선이 펜촉을 따라오는 이 어떤 딜레이 그리고 부드러움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향상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2세대 아이펜슬로 이 아이패드에 사용하는 필기감을 넘어섰다고까지 하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써본 느낌으로는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성이었어요. 그리고 뒷면의 색상은 뭐 깜장, 하향, 회색 그리고 뭐 구리색 비슷한 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흰색하고 검정색은 이제 유광이다 보니까 지문이 너무 잘 묻는 데 반해서 이 구리색이랑 회색은 이렇게 무광으로 지문이 굉장히 안 묻는 요런 재질이라고 할까요? 만들어져서 그 점은 굉장히 또 좋았고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된 모델들 전부 다 이 위쪽에 좀 비슷하게 요렇게 일렬로 이렇게 상처가 좀 많이 나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일반 판매되는 모델은 뭐 이렇게 상처가 나 있지는 않겠지만요. 길이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써본 갤럭시 노트20 그리고 노트20 울트라였는데요. 제가 뭐 노트10도 가지고는 있지만 120Hz 화면, 또 50배 줌, 그리고 반응성이 빨라진 이 S펜 요 세 가지 정도가 나한테 굉장히 와닿는다, 중요하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기존 모델도 워낙 좋으니까 구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롯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두 가세요.